자두와 포로로 안녕하세요 여기는 자두와 포로로 라는 곳이에요 우와 자 여기에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일이 벌어져요 무슨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나요? 콩토이가 루피와 패티를 위해서 예쁜 그림이 있는 목걸이들을 만들어줬어요 4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루피의 얼굴이 있었고요 하나는 패티의 얼굴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는 어떤 여자아이의 얼굴이었어요 그건 자두였어요 최자두 축구를 좋아하는 어떤 초등학생 여자아이예요 그리고 친구 아주 친한 제일 친한 친구는 민지 그리고 그것도 목걸이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루피가 자기 자투 목걸이를 꼭 잡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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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갑자기 빛이 나왔어요 콩토이는 마법사인데 엉터리 마법사여서 가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엉터리 마법사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그 엉터리 마법 중에 하나입니다 갑자기 자두가 나왔어요 어디 갔지 갑자기 자두가 나왔다고요 민지 민지야 어디 갔어 그 다음에 루피와 패티와 통통이를 보았어요 그리고 너디 뭐가 된 거야 야 너디 민지 어디 갔어 민지? 민지가 누구야? 루피가 말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했어 내가 이 목걸이를 꼭 잡았는데 갑자기 빛이 나오더니 네가 여기 왔어 그럼 내 목걸이도 혹시 힘이 있나? 그리고 패티도 꼭 잡아왔어요 잘걸 그러자 빛이 나오면서 민지가 도착했어요 우와 잠깐만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목걸이가 누구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 처음에 통통이가 만들어줬어요 몇 개를? 네 개를 네 개를 하나는 자두 그림 하나는 민지 그림 하나는 패티 그림 하나는 음 루피 그림 이렇게 네 개가 있었어요 목걸이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버튼처럼 눌릴 수 있어요 아 그 목걸이는 누가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 개는 지금 루피랑 패티는 자기 얼굴 거는 예쁜 보석 상자에 같이 넣어놨고 자두랑 민지 거는 루피가 자두 거를 패티가 민지 거를 갖고 있어요 아 루피가 자두 걸 목에 걸고 있고 패티가 민지 걸 목에 걸고 있어요 네 민지 얼굴이랑 자두 얼굴 질문 무슨 질문이죠? 자두랑 민지 얼굴은 어떻게 알고 목걸이에 그린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예쁜 예쁜 근데 거기서 실수를 한 것 같아요 마법을 걸 때 응? 마법을 걸 때 실수 그게 있잖아요 응 얼굴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사실은 원래 패티 얼굴 하나 루피 거 루피 얼굴 하나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는 자두랑 민지 거까지 두 개가 더 만들어진 거예요 실수로 통통이가 만들 때? 네 오 그리고 네 개 다 특별한 마법의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오 왜냐하면 자두 얼굴이랑 민지 얼굴이 그려져 있는 목걸이를 꼭 잡았을 때 자두랑 민지가 왔잖아요 그러네요 아마 자두랑 민지가 자기 자기 살던 데서 패티랑 루피 거를 꼭 패티랑 루피 얼굴이 있는 목걸이를 꼭 주면 걔네들이 오는 것 같아요 신기하네요 아주 특이한 마법의 힘이죠 어? 어떻게 됐지? 통통이가 말했어요 아 민지까지 지금 온 거죠? 네 5명이 지금 통통이 집에 있는 거예요 통통이 집에? 네 자두, 민지, 루피, 패티, 통통이 이렇게 5명 5명? 네 5 3마리랑 2마리라고 해야 되나 통통이도 동물인가요? 용이에요 아 전설의 동물이죠 전설의 동물 그리고 패티랑 루피는 패티랑 펭귄이고요 루피는 비버예요 아하 좋아요 아구아구 하이튼 마법의 힘은 있네 통통이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패티가 말했어요 아 미안 내 소개를 먼저 할게 나는 패티야 펭귄이지 보이는 것처럼 그렇구나 이 목걸이를 꼭 쥐니까 자두한테 아까 설명한 것처럼 여기 오게 됐어 민지 너 너 너 여 너 두 번째에 나온 여자애가 아 민지가 말했어요 이번엔 나는 그냥 보통 여자아이고 민지라고 해 그래 만나서 반가워 인사를 했어요 통통이는 나는 마법을 할 수 있는 마법사 드래곤 근데 얘는 가끔 마법의 실수가 조금 있어 그래서 생각지 않았던 일을 조금 버려줘 가끔 진짜 응 그 다음에 자두가 와있어요 난 자두야 난 축구를 좋아하는 여자애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루피가 자기소개를 했어요 나는 보다시피 비버고 요리 요리 공주야 그리고 나는 요리나 응급처치 같은 거네 같은 건 잘해 그리고 패티는 운동선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근데 너 너희 셋이서 여기 사는구나 아니 우리는 안 그래 여기는 통통이네 집이고 우리 친구들이 보여줄게 알았어 근데 얼마나 멀어 아 그게 통통아 태워줄래 태워줘 조금 흔들리는데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왔잖아 통통아 그건 그렇지만 민지는 꽤 열심히 한 애 같은데 별로 이런 거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가 알았어 하여튼 타고 가자 그래서 통통이가 드래곤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첫 번째로는 날개는 돼지요 두 번째는 닭이요 세 번째는 마침 마침 내 커다란 드래곤 자 모두들 다 내 꼬리 위를 타면 타면 될 거야 그래서 모두들 루피아 패티는 쉽게 종종종 뛰어 올라갔지만 자주는 벽을 올라가는 것처럼 배를 배를 올라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민지가 얘기했어요 사두야 이쪽 꼬리 꼬리 위에 올라가 꼬리 위에 걸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은데 뽀로우가 말 자두가 말았어요 어 그런거 알았어 그쪽으로 갈게 그래서 하여튼 모두들 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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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아서 드디어 뽀롱뽀롱 숲에 도착했어요 먼저 뽀로네 집으로 걸어갔 먼저 뽀로네 집으로 갔어요 그러자 뽀로를 봤어요 우와 누구니 민지가 물었어요 아 나 나는 뽀로로 펭귄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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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크롱 공룡이야 근데 문제는 크롱 이라는 것만 할수도 알아 자기 이름이 크롱이야 근데 웃기지 아 그리고 크롱은 조금 장난이 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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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뽀로롸사리하다 하하 뽀로랑 크롱은 원래 좀 그래 긴장 쓰지마 루피가 말했어요 그래도 쌈은 말려야지 민지가 말했어요 아니야 괜찮아 쟤네들 알아서 두고 에디랑 로디나 보러 가자 패티가 말했어요 그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 통틀이가 말했어요 모두들 걷고 걷고 갔죠 그다음에 에디와 로디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두들 콩콩 두디였어요 푸악 갑자기 연기가 비어 걸렸어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너 어 갑자기 무슨 질이야 민지가 민지가 말했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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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치는 애들인거 쟤네들도 가두가 말했어요 루피가 말했어요 아니야 에디는 발명가고 로디는 로봇이야 로봇 로봇 알았어 아 안 안녕 갑자기 그때 하면 어떻게 해 문 근처에 문에는 망치가 있고 문 바로 밑에 시작 버튼이 있었는데 아직 다 끝내지를 못해서 아직 위험했을 때 콩콩 두들겨서 망치가 떠져서 셧어 버튼을 그래서 이렇게 된거야 그렇구나 그렇구나 미안해 그냥 불릴걸 그랬나 아 그게 더 좋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위험한 위험한 거긴 했었어 그리고 모두들 알고 싶어 했습니다 너희들은 누구니? 아 여기는 민지고 여기는 자 자두야 갑자기 우리가 요 목걸이들을 통솔과 만들어준건데 꽉 잡으니까 갑자기 무슨 일 벌어졌냐면 얘네들이 왔어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 알았어 내 이름은 에디야 난 여우야 자 그리고 얘는 로디 로봇이지 여기는 조금 위험하고 로디야 네 집 보여줘 로디가 갔어요 그리고 자 여기 네 집 멋지지 멋지지 자 민지가 자주한테 속상했어요 이찬아 자두야 저 집 또 로봇같이 생겼다 그리고 로디는 그 안에서 장난감들이 끄집어냈어요 나랑 같이 놀래 하지만 다른 친구들은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바빠 그리고 아직 포비랑 해리도 있잖아 아 맞다 포비랑 해리를 아직 안 봤니 그럼 봐야겠다 포비는 아무거나 잘 고쳐 해리는 가수인데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음 노래 불러달라고 하지마 음지야 하하하하 저 바두가 살짝 민지한테 굴속만 했어요 저 민지야 음치라는게 무슨 뜻이니 민지가 대답했어요 아 그건 노래를 잘 못 불러달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노래 불러달라고 하지마 말자 아 그리고 한가지 더 노래 불러달라고 하면 무조건 사양해야 돼 노래 들어준다 해도 사양해야 돼 우리는 음악이 음악이 안 좋아 어 그게 음악이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야도 사양해야 해 소리가 아주 안 좋아 로디가 말했다 하여튼 모두들 다 나갔음 하여튼 모두들 포비와 해리를 보러갔습니다 포비가 말했습니다 안녕 모두들 난 포비야 어 새로 보는 친구들 안녕 난 포비야 난 북극곰이지 나는 고치는 걸 좋아해 뭐하시든지 아니 고치는 걸 잘해 뭐하시든지 아니 고치는 걸 잘해 뭐하시든지 고치는 걸 잘한다고 맞아요 목수 비슷한 걸 압니다 으흠 좋아요 포비랑 해리는 같은 집에 사나요 아니요 포비는 커다란 집에 살아요 혜리는 조그만 집에 살아요 음 근데 같이 있었나봐요 아니요 맞아요 포비집 안에 혜리집이 있답니다 하하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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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혜리가 노래 부를 때마다 포비가 힘든 거 아니에요 마 맞아요 으악 하하 하하 계속해 주세요 심지어 잠꼬대 대신에 잠 노래를 한다니까요 잠 노래 하하 하하 우욱 새로운 말이긴 하지만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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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잠잘 때 노래 불러요 하하 하하 끝에는 음치에요 끝에는 갑자기 높이거나 그래서 못 들을 정도는 아닌데 조금 듣기 싫은 정도? 못 들을 정도는 아닌데 좀 듣기 싫은 정도에요? 네 계속 듣다 계속 들으면 익숙해지긴 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두와 민지 아 너무 시끄러워 너 소문대로 민지네 이런 말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자두와 민지가 혹시 노래 불낸다면 아 그리고 루피가 다행히 말했어요 자두와 민지한테 아 근데 소리가 이상해 이러고 나 너 소문대로 움치구나 그런 얘기들은 하지마 해리가 안하거나 싫어 싫어 싫어지는 일이 없게 말이야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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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두와 민지가 말했어요 모두들 오기 전에 물론 얘기한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꼬박아주 혜리입니다 봤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이 왔으니 잠깐만요 소개부터 할게요 나는 자두야 축구리 좋아해 아주 다른 곳에서 왔다가 갑자기 여기로 오게 됐어 저 목걸이 때문이야 그건 그건 맞아 그리고 나는 민지야고 해 나는 저기 패티가 하고 있는 목걸이 보이지? 그걸로 우리 내가 오게 된거고 다수는 저기 루피가 하고 있는 걸로 오게 된거야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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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제 나는 노래를 불러주겠습니다 죄송한데 지금 벌써 밤이 깊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돌아갈지부터 모르는데 어디서 잘까? 어디서 잘까? 민지가 물어봤어요 음 글쎄요 집을 하나 따로따로 만들어줄 수 있긴 한데 아 그럼 좋겠지만 그럼 좋겠지만 우리는 들어갈 해결책이 있을 때까지만 여기 있고 그 다음에는 갈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서 그리고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얘들아 무슨 일이야? 그냥 우리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안될까? 왜? 저도요 여기는 학교도 안 다녀도 되잖아 그냥 놀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는 아니 믿기가 맛있어요 나는 요리를 해야 돼 그리고 난 단호자가 되어서 누가 아필 때는 고쳐줘야 해 난 운동선수야 그게 도와주는 일은 별로 없지만 가끔 수영하고 놀 때 아주 좋아 그럼 뽀로로한 크롱은 얘네들은 그냥 장난꾸러기? 자 다야 걔네들은 그냥 장난꾸러기야 그렇구나 근데 통통이는 마법사야 필요할 때마다 마법이 있어 하지만 대부분 그냥 힘들게 마법이 필요할 때는 별로 없으니까 누가 실수로 놀러갔다가 마법봉을 만져서 일이 되긴 하지만 알았어 알았어 하여튼 근데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너희들이 불리는 게 좋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어떻게 돌아가지? 글쎄 하여튼 오늘은 늦어지니까 집을 너희들 만들어줄게 아 그리고 그전까지는 내 집에 민지가 달래? 응 그리고 내 집에는 자주가 자렴 고마워 패티야 고마워 루피야 자 하여튼 이제 늦었으니까 자자 근데 루피야 나는 어디서 자? 여기 침대에서 자 우와 고마워 나는 한 번도 침대에서 잔 적이 없거든 나는 친구들 나는 침대가 있지 집에는 침대가 있지만 나는 침대가 없어 그래? 그럼 좋겠지? 침대가 없다는 거는 자두인가요? 네 침대가 없다는 거는 자두인가요? 아따 저기 다락방으로 가는 길이 어디 있어 거기서 자면 될 거야 그리고 그리고 그 위에는 침대로 있으니까 괜찮을 거야 알았어 그럼 잘자 그리고 패티네 집에서는 민지야 여기서 자렴 근데 그럼 너는 어디서 여기서 같이 자면 되지 뭐 좁긴 하지만 괜찮아 루피처럼 이 충직도 아니고 뭐 그래도 루피 다락방에서 자두가 아마 생활할 것 같아 그래? 근데 좁지 않아? 하나도 안 좁아 하여튼 자자 그리고 모두들이 잠잤었습니다 아 그리고 뽀로로와 크롱네 집은 뽀로로 살려 크롱크롱 크롱크롱 뽀로로 살려 저리 갔 도망가자 그만해 그만해 잘못됐다고 뽀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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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잠잘 시간 인거 같다 뽀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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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뺐다 크롱은 이미 자네 그럼 나도 자볼까 그리고 웨딩의 집은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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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고치자 이게 된다? 아니야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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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이해가 된 것 같다 뭣 스터빛은 또 안됐잖아?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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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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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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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어낼크 아 또 터졌어 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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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해야 되나? 아니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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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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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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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띵 이거 됐나? 에휴 그냥 포기해야겠다 잠이나 자죠 하아 하아 로디 내 집 잘잤다 음 재밌게 잘 보냈다 그럼 이제 침대 위에서 며 뻥치고 콩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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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에엥 이제 자자 기기 로디 잠자있으니까 하아 이익 콩콩콩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해리집을 볼까요? 그 다음엔 포비집을 보면 되니까 해리집 에엠 노래를 못 불러줘서 안타깝네 포비가 말 포비가 말 포비가 말했어요 해리야 노래 꼭 불러줘야 되니? 넌 무슨 일만 벌어주면 노래 노래 노래야 노래는 이제 그만 좀 불러도 돼 너도 힘들텐데 음 그런가? 근데 나는 하나도 안 힘들어 아 노래 듣는게 조금 지겨워졌다 이거 얘기하려는거구나 그럼 그래도 괜찮아 왜냐면 이제 노래 불러야 할 일이 별로 없거든 그러고나서 개굴개굴개굴이 개굴개굴개굴이 목청도 좋다 아기손자 며느리 다 모얘서 손자손자 승 음은 이렇게 끝나요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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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을 못.. 에휴 에휴 아마 저건 잠고 되겠지 웃어? 귀마개 두 개를 됐다 그럼 이제 자 그리고 포비는 이제 잠깐만 아니지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쿵쿵쿵쿵쿵쿵쿵쿵쿵 밤중을 만들고 새벽이에요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 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돌아갈까요? 첫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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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 이제 끝내야겠어요. 첫 번째 만남 1 이제 끝내야겠어요. 첫 번째 만남 2 기다려주세요. 안녕 끝